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재 196페이지 이 시대의 새로운 영적 전쟁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 마음의 리모컨을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네, 다 읽고 합시다. 다 읽으세요. 마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심어진 반복적인 부정적 단어를 통해 마음의 버튼을 눌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약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접근하고 영향을 준다. 마귀는 우리가 가상의 상황들을 공상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현상의 세계에서 하도록 조정한다. 자살, 살인, 사건 등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왔을 때 뭐로 보이는가 하면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들이 가출한다든지 뭔가 좀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2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래도 2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많이 반복된다. 가끔 그런 일은 있지만 계속 많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과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여전히 아직 세상과 곁다리를 걸치고 있다든지 여전히 가방 들고 교회는 오지만 내면 속에 있는 이제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환란 뭐 이런 전쟁들은 거의 초년병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초년병의 시절을 지나서 열심히 그간의 2년의 세월 속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해나가면 어느 정도 2,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전쟁. 왜 마음의 전쟁이냐.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어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아 저 사건 너머에 배후의 악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사건에 대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뭐 하느냐. 그 뒤에 초종하고 있는 그 영을 제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배우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이제 우리의 감정적 아킬레서근 그다음에 영적 아킬레서근을 파악했어. 음 너는 이 부분만 건드리면 교회 안 가는구나. 너는 이 부분만 건드리면 너는 넘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딱 파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초창기에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 이 친구는 자기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주 바라만 봐도 그렇게 좋대.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아주 경이로워. 그러는데 남편이 또 이 친구를 또 때려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해서 딱 때리면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와.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앙앙대고 울어. 그러다가 이제 한 그렇게 보름 정도 기도를 하면요. 신기하리만지. 그 남편이 또 이 여자한테 또 잘해줘. 그러면 한 달에서 한 석 달 교회 안 나와. 안 나와. 주일날 그냥 이렇게 설정 걸치고 있다. 얼른 집으로 가. 얼른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쯤 지나면 또 한 대 팍 날라와. 그러면 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 이걸 제가 2년을 지켜봤어요. 그 친구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걔는 권사가 됐고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걔도 사명이 있던 친구고 저도 사명이 있는 초년. 우리 모두 같이 똑같이 초년 명시절이야. 똑같이. 야. 돈은 결판을 내라야.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결판을 내. 왜 그렇고 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이 너무 좋대. 그리고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게 뭐다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사건 속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날 때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낸 지식 특허를 낸 영성의 삶 1기에는 보면 영적 기상도를 적게 만들어요. 영적 기상도. 나중에 보니까 잔 외슬레도 영적 기상도를 적었어요. 저는 절대 보고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개인 생활을 대학 노트에 줄을 쳐가면서 체크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체크해가지고 결국 그걸로 지식 특허를 낸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반찰하는 걸 저는 엄청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정이 업다운되고 있구나 너는 며칠 주기냐 이 주기가 다 있어 아 너는 보름 주기구나 너는 일주일 너는 3일 주기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막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딱 다운되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길어지고 가능하면 이게 기폭이 얕아야 돼. 이게 그런데 그냥 막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잔잔하게 대체로 훈련이 된 사람은 별로 요동침이 없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추워고 죽어 이런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우울증인지 분노 조절 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과거에는 살았어요. 지금은 심리적인 것 상담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서 막 강의 인문학에서 막 쏟아져 나고 이러니까 자기 자가 진단을 좀 하는 거죠. 제가 할 때 37년 8년 5년 이런저런 그런 게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이 좋아 기분이 좋을 땐 평안해 내 마음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재끼는 거야. 잘 통과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내 기분이 내려갔어. 감정이 이게 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부딪혀오는 일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낙심 좌절 절망 내 감정 심리 상태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나를 치는 설교를 해서 교회에 가기 싫어요.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목사님에게 투사해 교회에다가 투사하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그거 아니거든 지금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뭐가 있어 저쪽의 저쪽의 들어간 거야 조쪽이 아니고 저쪽의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우울해 우울한 그 기간 속에 뭔가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 그만 오버랩이 되면 좌절되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년에 걸쳐서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하구나. 이게 이제 제 인생 속에서 통계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영성삼 일기의 기상도를 적어라. 네가 오늘 충만한 이유가 뭐냐 네가 오늘 기쁜 이유가 뭐냐를 스스로 분석해봐라.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은 치유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과학적으로 했어요. 제가 과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성찰도 안 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 기도하니까 됐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 자기 분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눈 감고 덮어놓고 귀 맞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거예요. 무턱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고 문제가 터지면 아버지 앞에 와서 앙알거리고 앙강강강강 왜 이게 해석되는지 왜 이렇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원리도 찾아내지도 않고 또 됐어. 됐으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놀아. 또 응? 또 그다 또 깨져. 또 와. 우리 인생에 수도 없는 사사기가 반복되었어요. 결국 우리 마음에 왕이 없어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의 왕으로 계시냐 이 말이에요. 로드십이 있어요. 그분의 주권직 다서림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불어심 앞에 순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너무나 분석적이지 못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의뢰해주고 복죽이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뒤범벅된 상태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같은 꼴통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호기심이 많은가 하면 제가 월세로 아 그때는 전세였구나 지하실을 살았어요. 살 때 연탄강을 들어가면 스위치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스위치를 끄면 우리 집에서 전기는 다 이 스위치 하나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끄면 우리 집 스위치가 우리 전기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몇 번 하니까 내가 열 받겠지. 그래 이제 들어갔잖아. 가서 아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내가 망치를 하나 들고 갔어. 톡 튀어나와 있는 거야. 톡 튀어나와 있어. 아 얼마나 단순 무제한하면 테이프로 덮으면 되잖아. 딴 사람이 손 못 대게 근데 제가 열 받은 거예요. 다시는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에 손을 못 대도록 그 꼭지만 톡 떼내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그 꼭지를 톡 뗀다고 그래서 불 날 뻔했지. 그래서 이제 합선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은 불 다 내려갖고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또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가 된 거지. 또 그렇게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 꼭지를 없애야 되는데 제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히버리적 사고 유형이 있고 헬라적 사고 유형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 유형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는 과학적 방식이에요. 수학이 과학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항상 여러분 수학은 절대 답이 안 나와. 99.999999으로 딱 끝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수학으로 과학으로 접근을 하면 과학은 절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어떻게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과학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히버리적 관점에서 왜 닭이 먼저이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닭이 먼저지라고 접근하면 오 암스토룽이 하늘 날아갔어요. 아니 달 날아갔어요. 수검지와 모든 이 유성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질서가 쑤욱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관리자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닭이 먼저 야를 고민하면 반드시 누구를 찾게 돼 있는가 하면 창조자를 찾게 돼 있어요. 창조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오늘 이 일을 겪고 있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지? 히브리적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어요? 이러면 자아 비판이 되고 비관되어져. 자기 환경에 대한 절망이 돼. 결국 자살하게 돼. 운명론을 만나게 돼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되면 결국 운명론 결정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스스로. 자기가 내면의 자아가 죽고 결국은 육신도 자유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인생을 묵상했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 섬리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느냐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자기 환경에 고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 속에 들어가야 돼.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적 방식으로 고립 속에 넣기 전에 내 스스로가 고립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침묵의 시간 고요한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시간을 찾아서 아침에 요동치기 전에 아침에 조용 그 고요함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 그리고 천상회의도 그때 하시고 그리고 밤에 모든 일을 끝내고 일상이 정지가 된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란대요.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죽게 맡깁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올렸어.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은 나를 불쌍히 하겠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누군 우를 불쌍히 하겠소서.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하루 종일 저녁에 잠자리에 앉아서 고요함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 영혼을 죽게 맡기나이다. 오늘 밤 꿈에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옵소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큰 대사를 요셉에게 맡겨야 돼. 엄청난 대사를 요셉에게 맡겨야 되니까 도저히 제대로 두면 안 돼.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돌파를 위해서 사자 울음소리를 내시고 우리의 돌파를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속에 있는 것은 나의 미련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통찰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직도 허상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 계획은 3년이에요. 3년. 그걸 연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3년의 계획 속에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난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40일 동안 돌고 오더니만 하는 말이 예전의 내면에 부정적인 게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이 고난받고 오류받는 건 간단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게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게 안 빠져나가서 비난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입에서 한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리라.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을 가데스파네아 광야를 돌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말한 그들 동조했던 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몇 명 남았냐 다섯 명 더 대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우성 치면 물 조금 주시고 아우성 치면 메추라기 좀 주시고 그리고 팔짱 끼고 일 안 하셔. 그분이 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줄 수 있는 힘이 없나요. 모든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못 받는 이유는 아직 안 되어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그래서 광량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원망, 불평, 식의 질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맹, 우상, 숭배. 여러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거지.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해달별을 절하게 만드는 그런 자로 불렀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어. 목적, 목적, 목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고 우리를 불러냈어요. 깨닫습니까? 따라하세요.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목사님 저는 한쪽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 잘린 것도 원해요. 잘렸어도 감사 안 잘렸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안 가난해도 감사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것이 허락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를 먼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 안 하고 소경이요 기머거리야 소경인데다가 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눈이 터질지 하나도 귀가 열릴지 하나도 영적 생활에 눈이 열릴지 하나도 귀가 열릴지 하나도 이게 열려야 돼.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고. 날마다 그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요거 쳐다보고 급급하게 지금 이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줬을 때는 뜻이 뭘까?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뜻이 뭘까? 훈련이라는 기간을 길게 하나님은 두지 않아.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은 이와의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길어진 것은 내가 아직 순응하지 못하고 순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깨달을 때까지 팔짱 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요수하스 일장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죽은 거에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왜? 모세가 죽어야 요수하시대가 열리니까 모세가 끝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세가 끝나야 돼. 그래야 요수하시대가 펼쳐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지가 이런 일을 왜 겪고 있는지에 대한 아직 해석이 없는 거예요. 해석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말씀에 입각하여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훈을 줄 수 있어. 그래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왜 일을 겪고 했는지 나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왜 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라 몸부림치고 예배 속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를 열어서라도 밤중에 꿈속 이상중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자꾸 교훈해줘. 그런데 이게 귀가 안 열렸어. 귀가 눈이 안 열렸어. 정답을 갖다 대고 막 뭡니까? 보여줘 안 보여줘 우리가. 모르지 뭔 말인지 테라피 오면 정답을 보여줘 안 보여줘 다 보여줘 정답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그런데 정답 가르쳐달래 환장할 일이야 히터달래 이게 뭔가 하면 여전히 눈에 비눌이 있어요. 기마개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들리고 안 보이니 뭘 할 수 있겠냐고 조용히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요셉을 보니 답답하시죠. 그래 요셉 안되겠다 이제 네 인생을 좀 통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립 속에다 훅 던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자기 인생을 묵상하세요. 자기 마음을 성찰하시고 자기 전체 인생을 한번 통찰해보십시오.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할 일도 없어. 날마다 썰고 닦고 청소는 하지만 이제 말할 대상도 없고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맞아. 내가 그때 우리 형아들 또 꿈꿨지. 맞아. 맞아. 그렇구나. 어느 날 깨달았어. 문제가 그 놈의 꿈이었구나. 꿈이었다고 그 놈의 꿈이었구나. 그래 꿈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도대체 그 놈의 꿈이 뭐냐. 그래서 또 꿈을 갖고 주네. 하나님이지.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이 꿈이 뭘 말하는 겁니까. 꿈과 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비전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럼 그 꿈을 줬는데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꿈은 따로 있고 행동은 개첩 아니고 비전과 나의 행동 사이에 갭이 있어. 하나님이 너는 두드려 맞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생의 환란을 뒤집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그 집사가 두드려 맞아야 교회 오는 것처럼 뒤집어지면 어디로 와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해. 아버지 그 인간이 때려서 아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 출발은 그 인간이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막 샤렌바라디아 쌍더라비 고울에 보울에 나이데스 걸어와 주여 말씀하시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라면 갈 것이오 서라면 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했는데 성령에 붙들리면 기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분명히 그 인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베 비전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전세계 속에 나팔꾼이 되게 하리라 그럼 막 아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이게 현실은 여전히 파리가 날리고 있는 거지 아까 기도할 때는 막 금덩어리 언덩어리가 떨어져서 아베 그러면은 환경에도 금덩어리 언덩어리가 떨어져요 개비성 이 개벌 연결하는 브릿지가 예배예요 예배 기도해요 그러면 그 비전이 내 환경을 덮기 시작해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그 하늘의 뜻이 내 환경을 덮어나가기 시작해 그림자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덮어나가는 것처럼 해를 봐봐 그림자가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덮어나가는 거야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내가 깨지면 아버지가 날 통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오는 괴리의 폭이 없어져 예배라는 브릿지 속에서 살다가 보니 하나가 됐어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엘리아가 이렇게 기도하지 11기상 18장에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불이 떨어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개같이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감하라고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 모두에게는 송정미 시인이 똑바로 걷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잖아 울림 그래서 그 순간 그의 시를 읽을 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 그는 그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답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답 없어 그거 절대 답 없어 네 인생 비관하고 비판하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뜻이지 하나님 나한테 뭘 받으시려고 그러지 드디어 드디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 깨닫는 거지 아 그 꿈이었구나 그럼 이제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해몽도 그분이 하시지 그래서 대답을 하잖아 그 꿈의 해몽은 여왁 게 있나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지 모르면 절대 그 말 안 해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아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답을 딱 꿈의 해몽에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시대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시대에 맞는 은사를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제 딱 은사를 금어진 거야 그리고 실력을 딱 손에 쥐었어 그랬더니 내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사건을 일으켜 왕궁에서 암살 왕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일어났고 시도를 해 그래서 둘이 감옥에 잡혀온 거야 그래서 요셉이 꿈이 다 해몽되어졌을 때 그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 나를 도울 자가 딱 오는 거야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술 맡은 장관 꿈 맡은 장관 와봤자 소용없어 소용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내가 꿈 해몽할 줄 아는 자가 되니 그 말이 들려 꿈 얘기를 하잖아 꿈의 해몽은 누구께 있어? 여호와께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 자기가 자기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통찰이 되고 성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야 할렐루야 자기 인생이 통찰되고 성찰되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맡기는 걸 믿었어요 아멘 최고의 영성교가서는 내 마음 나의 삶이야 이게 최고의 영성교가서야 그것을 살아내는데 교본은 성경, 기도, 예배, 전도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딱 자기만의 교본을 가지게 돼 그래서 나처럼 교 가르치는 거지 아멘 요셉이 그걸 쫙 불어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완전 엘리베이터 타고 할렐루야 이건 낙하산이 아니여 지하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딱 타고 자자자 초고속 엘리베이터 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어 어디까지? 총리 대신까지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을 때 실력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가 행정력이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자리에 가도 쌀까마 몇 개 얻어서 끝나 그런데 어찌해야 되겠니? 5분의 1씩 저축해야 됩니다 행정력이 딱 나오잖아 아멘 행정력이 딱 나오고 나니까 바로가 옳다 네가 다 해라 난 네 위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의자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게 허수아비지 왜? 결제권을 다 요셉에게 줘버렸어 인장반지 결제권이야 이 결제권을 요셉에게 다 줘버렸어 모든 통치권이 요셉에게로 왔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죄수가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날마다 하늘을 보고 시를 썼어 이 사람은 그 수감생활이 끝나고 시인이 됐어 실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그 새끼를 죽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죄수야 또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음 내 인생을 열고 가는 걸 믿으세요 제가 오늘 문을 다 열어라고 했어요 여기가 여러분 아침에 피톤치도 엄청 막 여기 들어와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여기 오면 아침에 꼭 이 둘레라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저기 산책길을 열 거예요 저쪽 주차장 되면 그래서 문을 다 열고 이렇게 공기가 좀 들어오도록 우리가 여기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공기가 좋아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자고 나면 만약에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뛰는데 도시에서 했다 번아웃되죠 그런데 오살리도 공기가 좋고 여기도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 좋은 데 있으니까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펄펄 뛰면서 가는 거지 아멘 어려운 무명삼류 시절을 깨끗하게 잘 지내야 돼 스타들 봐봐 무명 시절을 지저분하게 보낸 애는 스타로 떴는데 한 달 만에 가라앉아 왜? 어떤 놈이 나타나잖아 누더 사진 이런 거 나타나잖아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시절 그냥 실력을 갖추면서 자기의 시간을 기다리며 강태공이 되어서 세월을 낚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천하 범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 않아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믿습니까? 근데 내가 개같이 살면서 무슨 꿈같은 날이 오겠어 38년 돌다가 돼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뜻을 가졌으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품도 다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새끼들 때 이랬다면 떨림없이 인상이 범죄형 인상이 됐을 거예요 제가 경제사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 딱 24시간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복을 입고 딱 그 번호가 있어 제수번호 이름 안 불러 몇 번 딱 제가 경제사범입니다 그래서 제수번호 몇 번 해서 딱 또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제수번호 사진 찍었어 그 안에는 여러분 핀도 못 갖고 들어가고 왜냐면 자살할까봐 거울 이런 거 일절 못 갖고 들어가 딱 24시간 벽에 기대서도 못 앉아 딱 그냥 앉아야 돼 벽에 기댈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땡큐데 누워있지도 못해 딱 화장실도 그 안에 있어 사람들 쳐다봐도 거기서 볼일 봐야 돼 기가 막힌 인생이야 제가 이래도 큰일 할 조건은 다 갖췄어 큰일 하는 사람은 감옥에도 가야지 병원에도 가야지 경찰서도 가야지 제가 세 군데 다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딱 제가 제수형이더라고 관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요새 어서 오세요 이거는 은혜형이잖아 할렐루야 환경에 따라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따라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새비 그 새끼가 이랬으면 이러고 가서 그래 어떻게 꿈을 해몽하는 실력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왕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래야 됩니다 딱 보면 너는 사기꾼이구나 이러고 여러분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연담받는 세월 속에 성품을 깎고 다듬는 거예요 충직함으로 충성댐으로 신실함으로 자기를 깎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은 반드시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내면의 상은 바깥 관상에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은 그 얼굴값 이상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반드시 드러나 나오게 돼 있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잘 자기를 다듬어가면 성화되고 성숙됨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음 신뢰해도 되겠구나 요새벽에서 풍기는 어떤 빛이 없었다며 왕이 인장반지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왕은 여러분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 왕이 끝까지 말 한마디에 인장반지 내주겠어요 그런 모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요새벽에서 풍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기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기는 게 있어야 돼요 풍기는 게 있어야 돼요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게 있게 살아야 돼요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간사하게 교활하게 살지 마시고 작은 거에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털림없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요 보상해 주셔요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터 동일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잘 우리가 에너지를 그런데 뺏기지 말아야 돼요 감정에다가 아셨죠 마귀는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해 그래서 완전 탈진 소진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탈진 소진될 얘기가 올 것 같으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부글부글 끓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지키라 읽어보세요 시작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로 마음을 장악한다 마귀는 우리의 말과 표현을 듣도록 귀신을 파송함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은 시예요 그래서 시는 말은 생명이 있어요 장세기 일장 말로 세상이 지어졌어요 히브리스 일장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말로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선포하잖아요 고침받을 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석 달 안에다 돌파될 지어다 돌파될 지어다 돌파될 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백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돌파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판단 분별해내고 잘랄 거 잘라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게 없다면 날마다 뒤범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뒤범벅이 돼서 아 똥은 절대 된장이 안 되는구나 먹어봐야 아니 아니잖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처신을 각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내 평생 목회에 이혼하라고 한 단 한 명의 사람이고 그 딱 한 명 걔한테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다 절대 안 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걔는 이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 그렇지 어찌 어찌 하다가 또 재혼을 했어 했는데 아 이 친구가 또 바람둥이야 이게 차에다가 콘돔 넣어 갖고 돌아다니고 이 미친 거야 이게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러면 나한테 다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처음 입어보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처음 입어보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또 얘는 또 너무 좋아해 이리 와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부터 실력을 길러 그 놈이 너한테 너한테 엎어질 수밖에 없도록 너는 실력을 길러 일단 학벌을 갖춰 그 다음 너는 이 공부를 해 너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길을 열어줬어요 뒤도 쳐다보지만 지랄하든지 말든지 네가 실력을 길러서 그 놈이 네 앞에 엎어지게 만들어 가르쳐 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쩔쩔매고 살아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매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같은 일이 두 번 이상 되면 결단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각도를 털겠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가 하면 1억을 빌려줬는데 또 1억을 달라해 돈이 안 나와 더 빌려주면 안 돼 근데 준 돈 받으려고 빌려주다가 물려버리는 거지 그때는 2억이 아까워도 더 주면 안 되는 거야 딱 끝내야 되는 거야 알아듣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바리게이터를 정확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 가주겠어 그 이상은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산도 누리고 살고 가정도 지키고 살고 하나라도 똑똑해야지 새끼라도 지키고 살지 둘 다 멍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애들을 지키겠냐고 얘들이 그냥 양쪽 다 정신이 없으니까 저 벌판에 나가서 일이 넉대 사냥꾼에게 잡혀서 애들이 다 악망이 되잖아 나 하나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나 하나로 끝내야지 따라해봐요 나 하나로 끝내자 여자들이여 정신을 차려 남편들이 개질환하고 돌아다니며 여자들은 울타리를 딱 지켜 나 하나라도 정신을 딱 차려야지 내 새끼를 딱 지켜야지 애들을 저 넉대 이들한테 내몰아 뿌리면 되냐 이 말이야 그게 다 여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지가 지랄하든지 말든지 왜 그 놈은 이미 병이야 환자거든 환자는 냅둬버려야 돼 병들어서 지랄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시간을 기다려야 돼 병들어서 지칠 때까지 냅둬버리고 잘 안 바뀌어 내가 통 깨놓고 얘기할게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목사라서 그래요 기도하면 희망이 있어 말하지만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그런데 기도하는 내가 바뀌지 맞아요 틀려요 그 놈은 안 바뀌는데 기도하는 나는 바뀌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다 능력 받아서 목사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쳐다보고 그렇게 살지 마 주님 쳐다보고 예수 신랑 쳐다보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그 인생에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해 아멘 지혜가 있어야 돼 몇 번 딱딱해 보면 희망 없음 딱 나와야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울지마 울지마 그런 거 갖고 뭘 징징거려 답을 내 답을 딱 내 그리고 이빨을 딱 물어 10년만 참아 그러면 그 인간이 무릎 꿇게 돼 있어 밥 먹여달라 그래 그럼 그때는 밥 먹여줘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아 맞다니까 딱 이빨 물고 돈을 모아 아멘 그리고 딱 자식들을 잘 키워 아멘 그러면 코가 깨져갖고 들어온다니까 그때부터는 물 떠오세요 그리고 큰소리 치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공방살이요 공방살 내가 영맛살이요 영맛살 세상 말로 하면 팔자 더럽게 세가지고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다 인생 끝날 인생이요 그런데 예수님 탁 붙잡고 미친 듯이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호령하고 살잖아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고민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답을 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 돌아다녀도 정답을 말 안 해줘 왜 아프니까 아유 지가 알아야지 돌아가면 자가 언제 깨달을려나 지가 알아야지 이러고 말 못해줘 말해줄 수 있어? 못해줘 못해줘 까놓고 솔직한 말 못해준다니까 그럴 때 말해주면 미움받아 그러니까 못해준다니까 못해준다니까 묵사인 나도 못해준단 말이야 네가 알아서 정신을 차려 울지마 돈 벌고 예배생활하고 실력을 갖추고 외모에 실력도 갖춰 그놈이 돌아보여 퍼지게 있지 말고 밥도 좀 덜 먹고 퍼져가지고 밥 먹으니까 더 싫어하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돼 이게 다 생각의 차이야 생각 바로 탁탁탁탁 탑을 내갖고 탁탁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되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말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 근데 그 싸움의 성패가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으면 승리야 사람에게 붙고 귀신에게 붙고 여러분 인생 방백 믿지 말하는 거지 왜? 도와줄 힘이 없어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어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힘들 때 걔들은 에너지를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걔들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말로 마음을 장악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시고 이러면 안돼 하나님 늘 목사님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았지? 기도를 대표기도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코 따위로 기도를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계가 열리게 하시고 니나 열려라 니나 열려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아주 나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꼭지가 뒤틀린다니까 그래서 그냥 눈뜨고 쳐다봐 인간아 너나 잘해라 똑같은 기도지만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볼 때 불을 받게 통력사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 나도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을 복되게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내 인생의 씨가 돼서 내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잘 안되는 것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말로 심어야 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까짓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페이지 198페이지 마귀는 우리의 말과 표현을 듣도록 귀신을 우리 옆에 파송해 사탄마귀 졸개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보호해야 돼 전신갑주 입고 아멘 말 말 읽으세요 시작 말은 말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뱀같이 그 혀를 알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네 그 밑에 계속 읽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이 많으면 호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혀 밑에 독사의 독이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은 독사의 독이래요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45년 어둠 속에 있어요 너는 우리 집에 퇴원하지 말았어야 돼 나가주고 테라피에는 이렇게 생각 감정에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파하는 게 이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말 그 말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오늘 그 모든 말에 억압해서 자유께될 치여다 자유께될 치여다 자유께될 치여다 자 영적 전쟁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골라서 잘하시고 세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 속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뭐가이 말이라 어려운 기건이 왔어 태도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지도 못 먹고 결국 죽어 그런데 같이 삽시다 하곤 극률미를 내놓으면 존경을 받고 같이 살게 돼 있어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태도가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아십시오 200페이지 새로운 전쟁터 성리방법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멜리테슴에 도착합니다 겨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목숨만 부지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하니까 이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죽으니까 불을 뗐어요 불을 떼니까 동면하고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해 저는 역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역시 저의 죄 때문에 하늘이 저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하고 딱 판단하고 보고 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예요 불을 떨어버렸는데 어디에? 불에? 떨어버리며 어디에? 불에? 떨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좀 있으면 죽겠지 안 죽는 거야 아 원주민들이 신이구나 그래서 마침 그때 보벌리요 초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죠 바로 그 옆에서 저는 신이니까 초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시오 신유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보벌리요 초장 아버지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나도 아파요 너도 아파요 신유은사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유사역을 펼쳤더니 이들이 먹을 것을 막 가지고 오고 후한 게 돈도 가지고 와 그 강 바다를 겨울이 지나고 또 그곳에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받아서 능력함으로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적용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독사의 독 같은 말의 상처가 오게 돼 있어요 올 때 이 말의 상처를 통과하고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축만 받아야 돼요 성령축만 받지 않으면 못 이겨요 중환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 제껴버려 떨어버려 툭 쳐버려 아셨죠 그래서 저는 떨어버렸어요 저는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그까짓 거 통과시켜버렸어요 사도바울이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에 붙들려 있었더라면 제게는 사역의 길이 안 열렸어요 왜 나도 슬픈 얼굴 상처에 불화살을 맞은 그런 표정과 인상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왜 여기 들어올 때 그런 그런 온갖 불화살을 딱 맞았거든 등에 다 꽂혀 있었거든 그 등에 꽂혀 있었던 그걸 그대로 해서 내가 질식해서 죽었다면 여러분 저는 누구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버렸어 다 제키고 다 뽑아내버렸어 그랬더니 영혼을 살리는 자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이 그 상처를 떨어냈다고 적용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역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열려서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어 어제 독화살을 쏴댄 그 인간은 잊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제껴버리고 오늘 내 앞에 다가온 하루 나우엔 휘어 여기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사역이 확장됐어요 전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후한 예로 갚아주는 거야 아멘 이렇게 재정이 들어와서 이거를 또 수리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 들고 떨어버려 떨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불받아야 돼 불받으니 그게 진주가 돼버려 그게 기술이 되는 거야 보아가 돼 그 상처가 나를 스타로 만드는 거야 아멘 그걸 딛고 일어서셔야 돼 길이 열려 그러면 사역의 길이 열려 더 크게 열려 재정이 열려 더 크게 열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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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리품을 가지게 됐고 아멘 권능이 나타나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전리품이 이제 이 영적 전쟁 실제적 영적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분들 방송에 들어와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전리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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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주어져서 보라 내 하나님이 살아있다 간정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살아있다 간정하게 될지하다 돌파가 있을지하다 치유가 있을지하다 정가가 나타날지하다 정가가 나타날지하다 형통으로 충만히 채워질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옵소서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아멘 아멘 아멘